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의 몸공부. 오늘 기적의 상상치유에서 치유를 앞당기는 생활수칙 5개명인데요. 상상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유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원칙의 지름이지만 생활 전반에서 치유와 건강의 노력을 기울이면 치유나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또 치료되는 효과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치유와 건강을 앞당기는 바른 생활수칙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른 식생활을 하자. 음식은 생명유지와 활동에 꼭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우리 몸의 면역기능 역시 에너지원이 있어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 영양소를 두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땅에서 난 제철 자연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최선이다. 단,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 유해독소를 많이 발생하는 육류나 지방유의 섭취는 줄이고 야채, 과일, 잡곡류를 충분히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공예가 심각한 오늘날 안전식품을 고르는 지혜도 중요하다. 농약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 대량 밀집사육해 항생제로 키운 육류나 양식 어류, 수입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유해 첨가물이든 가공식품은 피하고 안전하게 생산된 자연식품을 이용하자. 자연식품은 단순하게 조리해서 바로 먹는 것이 식품의 영양소와 생명력의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이 면에서는 우리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80년대 초에 이미 한살림을 함께 시작해 주셨던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상가인데 여러분 많이 잘 안 알려지신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운동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한살림이나 또 생역과 같은 좋은 씨앗들이 뿌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음식을 적게 먹고 오래 씹는 것도 중요하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소화기관에 정체된 음식이 부패하면서 체내 각 기관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 혈액을 오염시키고 질병을 부추기는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발생시킨다. 음식물을 오래 씹어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침 속에 있는 유용효소의 작용으로 발암물질이나 병원균이 무력화되기도 한다. 생수를 자주 마시는 것도 치유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성인이라면 하루 2리터가량 식사 전후의 시간대를 피해 조금씩 자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안전한 자연식품을 골고루 과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 치유를 위한 식생활의 으뜸 수칙이다. 두 번째 쾌면을 유도하자.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심신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얻고 유해물질을 해독하고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유용한 생리활동을 한다.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야간의 인체대사는 수면을 충분히 취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과 치유 기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치유력과 건강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자고 숙면을 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적정한 수면 시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하루 8시간 전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에 따라 피곤하지 않을 만큼 적정한 수면 시간을 정해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침실을 잘 환기시키고 잠자는 바닥은 좀 딱딱한 편이 좋다. 등을 대고 누우면 척추를 반듯하게 받쳐주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너무 푹신한 침대나 두꺼운 요를 이용하면 척추가 묻혀 내려앉기 때문에 부담을 주게 된다. 낮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는 간단히 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쾌면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이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본 후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이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이 오게 되어 있다.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의 양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호르몬이다. 따라서 아침에 태양을 충분히 쬐고 밤에 방을 어둡게 하면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수면의 질이 건강을 좌우하므로 쾌면 습관을 통해 치유력을 강화하자. 세 번째, 내게 맞는 운동을 하자.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치유력을 강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이 하며 온몸의 세포활동을 강화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며 근육과 뼈를 단련한다. 또한 산소 섭취량을 늘려 각 장부의 대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낮추며 땀이나 호흡 등을 통해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해독 기능도 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할 때는 자신의 연령과 체력에 맞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질병을 부추기는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켜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또한 운동은 꾸준히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1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혹시 병이 있다면 몸에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전이나 식후 2시간 이내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인체가 휴식모드로 들어가는 밤에는 운동을 피하는 편이 좋다.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 즐기면서 하면 된다.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억지로 하는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치유효과가 다르다. 자신의 기호를 고려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지겹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것이 좋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조깅, 애완동물과 함께 걷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등산 등 운동하는 즐거움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도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길이다. 시간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도 치유력을 높이는 길이다. 네 번째, 바른 호흡을 하자. 인간은 산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특히 뇌세포는 3분 정도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활동을 멈춘다. 체내에서 산소는 음식물을 산화시켜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먹어도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는 생리작용이 바로 호흡이다.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주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교환될 수 없어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치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복식호흡을 하면 횡경막이 오르내리고 복근이 움직여서 내장운동이 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또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복식호흡을 하려면 우선 척추를 바로 세우고 편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입을 담은 채로 코로 숨을 쉬면 된다.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에 힘을 넣고 배를 쑥 넣으면서 천천히 길게 내쉰다. 그 반동으로 아랫배가 불룩해지도록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하루 종일 호흡을 의식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짬짬이 연습하면 무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치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코로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 호흡을 하면 코에서 인후까지 15cm 정도의 기도를 통과하는 사이에 들이마신 공기가 정화된다. 공기에 포함된 미생물 등이 상당 부분 걸러지고 습도와 온도가 적절히 조절된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코 호흡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입을 다무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하자.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면 치유력은 약화된다. 공해물질을 펑펑 쏟아내고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채 만든 유해 식품을 먹고 밤낮과 계절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문명의 이기만을 조차 자연과의 공존을 거부하는 생활은 치유력을 무력하게 만든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채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할 때 면역력이 강화될 것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서서히 활동을 접어 잠자리에 들며 우리 땅에서 난 제철 자연식품을 먹고 더운 여름에는 적당히 땀을 흘리며 추운 겨울에는 활동량을 줄이는 등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해온 자연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면 된다. 또한 플라스틱, 합성세제, 살충제, 합성의류 등 유해 화학물질을 원료로 만든 생활용품을 덜 쓰고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쓰는 것이 자연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은 몸과 마음의 치유력을 높인다. 도시에 살더라도 자주 산이나 숲을 찾아 자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받는 것이 좋다. 천연 살균 물질인 피톤치드와 질병을 부추기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천연 음이온이 가득한 숲에서 하는 산림욕은 면역력을 강화한다. 대자연과 인간은 생태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연과 어우러져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것이 치유력을 높이는 길이다.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대한 5가지 개명을 잘 나눠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